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눈엔 마땅한 일이 날 살리기 언젠가 내 삶은 끊어져 허공을 떠나려도 나는 이대로 내게 나를 죽기 위험한 세상 내게 내게서 도망치지 않는 세상 내게 내린 것을 내 손에 닿으며 살아가기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나는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로서 살아갔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나는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로서 살아갔다 먼지가 되어도 나는 여기 먼지가 되어도 나는 지금 나는 여기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로서 살아간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내 안에서 치열하게 아멘